안녕하세요. 저희는 마카롱입니다. 우와, 정말 크다. 쾅, 무슨 일로 왔느냐. 어, 너는 아까 그 애? 이 무시무시한 곳을 지나가야 한다니 가야 할까? 어머니 보고 싶어요. 어서 결정하라. 네가 망설이는 동안 네 동생은 더 괴로워할 것이다. 동생아, 좀만 기다려. 내가 구해줄게. 그 자신만만한 모습을 되찾아줄게. 기다려. 누가 내 땅을 침입해? 침입자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. 아, 그냥 소풍 오는 건데. 당신이 땅 주인인 줄 몰랐던 거죠. 한 번만 봐주세요. 잘못했어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미라, 넌 왜 가만히 있어. 너도 뭐든 해봐. 어떻게 놓치고 말았다. 꽉 붙잡아라. 잡을라. 질주